자 우리 2022년도 우리 유해차 3과목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리 41번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질학 발생 시 누전 차단기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우선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전류, 나오는 전류의 합이 같지 않을 경우 어딘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인버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결국은 인버터에 의해서 질학 성분이 뭔가 조금 포함이 돼 있으면 이 누전 차단기가 오동작하거나 잘 동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1번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 질학 검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42번이요. 그냥 단위 물어본 거네요. 우선은 우리가 왓드라고 하는 단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줄퍼 세크 단위죠. 초당, 얼마큼 에너지를 가진 걸 우리가 왓드라고 지칭하겠다라고 해서 왓드 세크죠. 그러니까 세크가 이 앞으로 갔으니까 왓드 세크는 줄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이건 여기다 내시는지? 어쨌든요. 다음은요. 다음 보기의 내용으로 알맞은 배전 방식입니다. 배전 방식 보죠. 변압기의 공급 전력을 서로 융통시킴으로써 변압기의 용량을 갖다.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고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그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부하의 증가에 대한 탄력성이 대응한다. 결국은 변압기가 여러 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장에 대한 보호 방법이 적절하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캐스케이드 현상이 있다. 아, 그렇죠. 이게 조금은 키워드겠네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44번이요. 자, 이건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상 1회선 송전솔로의 길이가 1km가 돼 있다. 거기에 작용, 캐페스턴스,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km당 마이크로파라드, 0.0088 마이크로파라드만큼이 있습니다. 주파수는 60Hz를 사용하고 선간 전압이 154km급일 때 충전 전류,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송전솔로에 우리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케이블의 본인 자신의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해서 처음 가압을 하게 되면 충전 전류가 흘러서 이 콘덴서 용량만큼을 쭉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걸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얘기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로 충전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려워요. 그렇죠? 자, 우선은 전기적으로 조금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IC, IC를 충전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류를 구할 때, 사실은 전류를 구할 때 그렇죠? 전류 I는 R분의 V 자, 오매법칙은 기억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충전 전류를 얘기를 할 때는 자, 3상 1회선이죠. 1회선에서 그 1회선에 해당되는 거에서는 그렇죠? 전압의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은 요거의 자리는 우리가 요거를 상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성간전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상전압은 상전압은 성간전압은 1, 5, 4, 킬로볼튼이고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상전압과 성간전압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차이는 그렇죠? 루트 3배만큼의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태양광에서는 불편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은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임피던스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임피던스는 얘만 임피던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정전용량 C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C를 우리가 임피던스로 환산을 할 때 우리가 오메가 C분지 1 이렇게 표현해서 요걸 우리가 XC라고 해서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거 오메가 요걸 우리가 각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 2, 파이 그리고 주파수 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렇죠? 요렇게 되겠죠? 전압은 2가 될 거고 그렇죠? 요거 그냥 밑으로 좀 지울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오메가 C분지 1 그렇죠?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그렇죠? 오메가 C2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2, 자, 파이 곱하기 주파수 아까 전에 2파이 F라고 말씀드린 건 주파수 60Hz 자, 되셨죠? 아, 우선요. 요거 조금 길어져서 화면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저 앞에다가 다시 한 번 적을게요. 자, 우리가 충전 전류 IC라고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메가 C2 이렇게 결정이 나고요. 자,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건 2, 파이, F라고 얘기를 하고요. C, C 그리고 E는 그냥 마찬가지로 E입니다. 자, 문제는, 문제는 이거가 좀 더 문제가 되죠. 자, 2파이니까 E, 파이 곱하기 F는 60Hz 곱하기 가로 할까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는 단위가 파라드 단위예요. 얘의 단위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볼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우선은 파라드 단위인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가 돼 있으니까 0.0088,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해야 파라드 단위, 퍼 킬로미터 그리고 길이가 100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1개, 1, 10, 100 이렇게 해줘야 여기까지의 단위가, 그렇죠, 파라드 단위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곱하기 요거 아까 계산했었죠. 자, 1, 5, 4, 1, 5, 4킬로봇에 곱하기 10에 3승 볼트로 바꿔주셔야 되고 선간전압이니까 여기에 루트 3을 나눠주셔야 여기에 단위가 암페아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에서 조금 버거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9점 얼마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럼 다음은요. 너무 예쁘고